차렷, 인사, 비룡 비룡, 비룡 자, 오늘은 승급 신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승급 신사 통과하면 초록띠 된다 나 누나 좋아해 어, 너 검은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검은띠 되면? 오늘 꼭 통과해야 돼 모두들 준비됐지? 네! 학년이, 나와보자 네! 품새 1장 해볼까? 할 수 있지? 연습 많이 했으니까, 자 해보자 품새 1장 준비 시작! bodies 1 심장 3 5 5 5 1 1 2 좋아 잘했다 감사합니다 구독 올 안틀리고 잘한다 중간에 까먹을 뻔했어 좋아 자 다음 리온이 네 리온이 품새 3장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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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사 감사합니다. 올. 다음 발차기. 학년이 나온다. 아 발차기 어려운데. 잘할 수 있어. 응. 발차기 준비. 앞차기 시작. 그래 잘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리오님. 돌려차기 준비. 옆. 돌려차기 시작. 잘했다. 감사합니다. 구독. 자 이제 띠를 수여하겠습니다. 6학년 앞으로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오리온 앞으로. 고마워. 고마워. 승급신사 대성공